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우리 전기산업기사 실기필다평. 저하고는 이번 시간부터 시퀀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로는 제 2장에 우리 한 챡터 6 정도 되나요? 우선 2장에 전기설비작업 거기에 챡터 6번 정도 돼서 우리 제어 및 계측설비 그리고 조금 우리 책장을 넘기다 보시면 한 중간 후반부에 PLC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우리가 시퀀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좀 공부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익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잘 안 보이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0과 1 이러한 시대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0, 0, 1 우리 디지털 시대에서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공부를 하실 때 그래도 이런 순서를 좀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우리에게 주어진 건 제어 및 계측설비 그리고 또는 PLC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가능한 한 제 입장에서는 조금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이런 강의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수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제로 보면 1번부터 시작해서 한 107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기출 문제 이런 것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 좀 선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선별을 해놨어요. 우선은 이론 교재에 이론을 꼭 저하고 같이 학습을 해 주시고요. 그 이론을 충분히 들으셨다면 예제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이거 문제 정도는 꼭 나오면 풀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문제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필수 문제예요. 그 다음은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조금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필수 문제에서 조금만 하나 정도 더 들어가 있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문제. 그래서 저는 중수라고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중수까지는 우리 배우락에서 공부하셨다면 꼭 풀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정도만 푸신다고 하시면 아마 현장에 시험 보러 가셨을 때 그렇게 부담같지 않은 PLC 문제로 여러분들 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은요. 이런 분들 계세요. 이걸로 부족합니다. 반드시 PLC 나오면 무조건 합격하겠습니다. 무조건 풀겠습니다.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수까지 푸시는데요. 우선은 제가 PLC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 회차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문제고요. 그래도 아마 중수까지만 충분히 학습을 하신다면 문제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습 순서는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강의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퀀스 이런 첫 번째 강의고요. 강의는 크게 4개의 강의로 진행이 될 겁니다. 가능한 한 제가 짧게 짧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쉽게 쉽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우리 교재 쪽 한번 쭉 펴볼까요? 교재 첫 페이지 보시면 아마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시퀀스 제어 회로라고 되어 있고요. 접점과 접점 기구, 사용 기구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실상 시퀀스는 또 다른 영역의 하나의 책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장을 시작을 하실 때 용어의 정의가 사실 필요해요. 앞으로 나오는 용어들 그리고 앞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이 안 나오고 학습이 안 되셨다면 아마 계속 그냥 뜬구름 잡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교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갑자기 팍 이렇게 문제가 나와버리면 물론 기존에 전기를 전공하신 분들은 그래도 대충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8, 90%는 이해하실 수 있는데 혹시라도 또는 전기 전공자가 아니시거나 또는 너무 조금 책을 놓으신 기간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좀 접하기 쉽지 않아서 제가 이걸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수월하게 하려고 제가 지금 별도의 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잠깐 정지하신 다음에 옆에 링크 걸어드릴 겁니다. 걸어놔 있으니까 거기서 교재를 하나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같이 보셔도 되고요. 사실상 한 열 몇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제가 화면으로 띄우는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영상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막 필기하라는 거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충분히 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시퀀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으로만 그냥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조금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시퀀스가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시퀀스 제어라고 얘기를 하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어떠한 제어를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제어 방식.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순차적으로요. 여기에 중간에 어떠한 개입이 물론 있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미리 정해놓은 순서를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 걸 우리가 시퀀스 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차 제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자동화라고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세탁기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우선은 세탁기 시퀀스 제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 놓으면 물을 여러분들이 세탁기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버튼으로 조작하고 싶은 걸 세팅을 하고 시작 누르게 되면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은요. 세탁물을 열심히 좌우로 돌리겠죠. 그리고요. 그 물을 한번 쭉 배수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물을 놓고 그 다음은요. 헹구고 그 다음에 배수 다시 한번 하고 탈수를 하고 세탁 지금 끝났습니다. 라고 해서 정지함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클래식 음악을 전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세탁기의 시퀀스 제어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중간에 세제를 넣거나 또는 좌로 몇 번 올려야 되는지 우측으로 몇 번을 돌려야 하는지 그거는 그냥 추가적인 옵션이고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시작과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시작과 끝에는 사실상 시간적인 개념이 좀 있습니다. 시작할 때와 끝났을 때 약간 시간적인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퀀스를 조금 접하실 때 아 약간 시간의 개념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도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요. 시퀀스 제어입니다. 제어는 그냥 순차적으로 제어되는 거구나 라고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제어 방식에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이런 말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시퀀스 제어의 구성이라는 거 좀 보도록 하죠. 우선은 뭐 그냥 용어의 정의 정도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세탁기 가지고 올게요. 세탁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세탁물을 넣고 조작을 하는, 조작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손 딱 대면 본인이 알아서 막 열심히 돌아갈 겁니다. 돌아갈 때 별도의 장비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탁물이 나오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필요했던 장치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입력, 그리고 보조장치, 출력장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게 시퀀스 제어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좀 더 세분화하면 이런 거예요. 조작을 한다. 그걸 우리가 입력장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조작장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이알, 버튼 또는 또 다른 리모컨 신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조장치라는 거는 그러한 신호를 받아서 내가 뭔가를 처리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세탁기에는 전기장치라는 것도 있고요. 검출장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기장치가 당연히 모터, 배선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검출장치라고 하는 거는 센서류 이런 거가 되겠죠. 리미트 스위치라는 건 앞에 커버가 닫혔는지 열렸는지 하는 그걸 검출하는 그런 기계적인 스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센서라는 건 물의 양이라든가 세탁물의 양이라든가 물의 온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센서류로 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치와 검출장치, 이걸 통칭해서 보조장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입력을 하고 보조장치가 그것들을 처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완료됐습니다라고 하는 표시장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표시장치라고 얘기하면 앞에 LED판도 될 거, 숫자도 있고 또는 알람도 있고요. 여기는 경보장치라고 얘기하는데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요즘은 여러분도 핸드폰으로 알람도 알려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그걸 다 표시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시퀀스는 이 모든 장치가 왜 필요했냐? 결론적으로는 내가 제어하고 싶은 대상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어떤 거였어요? 세탁물이 되거나 또는 물이 되거나 세제가 되거나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퀀스 제어의 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력장치와 거기에 필요한 보조장치, 출력장치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시퀀스의 제어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 되겠죠. 예전에는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사실은요. 구성이 뭐냐, 뭐냐 이런 거. 최근 들어서는 나오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개념이 있구나라고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시퀀스 제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들이 뭐가 있습니까라고 합니다. 구성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어떠한 실질적으로 그거에 신호를 주고 또는 신호를 받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시퀀스 제어의 종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우선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유접점, 무접점, PLC.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분하셔서 좀 공부를 하시기도 하셔야 되지만 사실상 얘네들은 PLC를 제외하고는 유접점과 무접점이 혼용돼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접점과 무접점 반드시 좀 구분도 하시기도 하셔야 되지만 두 개가 연관되어 있구나,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유접점 시퀀스라고 얘기하면 옆에 보시면 릴레이 회로라고 되어 있네요. 릴레이 회로라고 하는 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걸 우리가 릴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형태의 릴레이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험실이나 이런 쪽에서 별도의 릴레이 사용해 보셨다면 그것도 릴레이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쓰는 릴레이 모듈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대충 보시더라도 안에 스위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릴레이는 스위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어전류의 유무 그러니까 전류가 흘렀느냐 안 흘렀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방향성도 있습니다. 전류의 방향이 있잖아요. 저희는요.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도 다른 회로에 여닫는 장치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스위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유접점의 형태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보시려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 문제 2번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표현되는 것들이 유접점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접점, 접점,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얘를 나중에 A접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얘도 A접점이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뭐 한시 접점 그리고 여기 한시 B접점, A접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표현되는 게 유접점에 해당되는 문제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접점 시퀀스를 좀 볼게요. 무접점 시퀀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옆에 보시면 반도체 회로라고 돼 있죠. 반도체 회로니까 눈에 안 보일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핸드폰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핸드폰이 연산 처리가 되는 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터치하는 순간부터 결론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이 되겠죠. 그거 동일한 겁니다. 그러한 연산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전에 보인 것처럼 그러한 접점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회로의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제일 직관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게 1번 문제예요. 말 그대로 논리 회로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논리 회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진리표라는 걸 만들어서 작성을 해라라는 게 우리 1번 문제인데요. 이걸 우리가 무접점 시퀀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접점과 유접점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PLC 시퀀스예요. PLC 시퀀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상 이 유접점과 무접점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결과물을 얻는 겁니다. 에스카레이터라든지 에레베이터라든지 컨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떠한 층을 누르게 되면 에레베이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걸 다 알아서 자동으로 돼야 되겠죠. 어쨌든 그 모든 신호들을 전부 다 하나의 프로그램화해서 이러한 모듈에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듈을 더욱 더 연산처리를 하고 통신 모듈도 달고 이렇게 하고 결국은 또 뭐예요? 여기에 주 메인 PLC 모듈에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어떻게 프로그램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봅니다. 그게 우리 PLC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닐레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의 닐레이 또 타이머, 카운터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반도체 소자로 하나의 소형 컴퓨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화 과정을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이거 좀 익숙하신 그림이 될 거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논리회로, 논리식 그리고 또는 유접점의 형태를 그대로 프로그램 화면, 모니터 화면에 띄워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화면에 좀 보여주는 문제, 이런 문제 우리가 문제 한 108번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프로그램 할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하는 과정, 이거에 각 요소에 해당되는 번지수를 입력하는 게 우리 PLC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두 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움 없으실 거고요. 제가 단언하건데 정 모르더라도 50%를 맞출 수 있으세요. 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이걸 우리가 PLC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이 나오고요. 굳이 제가 퍼센트로 얘기하자면 거의 1번과 2번, 유접점과 무접점에 해당되는 문제가 거의 8, 90% 되고요. PLC 문제는 정말 자주 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뭐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맨 처음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저기 유접점에 해당되는 애부터 공부를 하셔야 무접점 그리고 PLC 넘어가는 데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유접점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퀀스 제어의 접점이라는 걸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접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도체 부분에 접합점 이렇게 돼있네요. 그럼 접합점이니까 접합되는 점 이거 두 개 이거 이거를 우리가 접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접점의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접점의 형태, 접점의 종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형태를 얘기를 할 때는 두 가지예요.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기는 하지만 형태라고 얘기를 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A접점과 B접점이에요. 그럼 A접점과 B접점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퀀스에는 시간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접점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 꼭 필요합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조작하기 전 조작하기 전의 형태의 시간 타임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요. 조작하고 있는, 동작하고 있는 시간 타임 중간 정도예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조작이 완료된 다음에 시간 딱 이렇게 세 가지 시간밖에 없으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 손가락으로 표현하면 됐겠네요. 제가 스위치를 누르기 전, 앞 단계예요. 그 조작하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작하고 있는 건 제가 스위치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고요. 조작이 완료했다는 건 제가 손을 딱 띄었을 때를 조작을 완료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시퀀스에서는 이 시간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간 꼭 기억을 해두신다면 A접점, B접점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동작의 순서도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접점 먼저 볼게요. A접점의 형태는 이렇게 생긴 게 A접점의 형태입니다. A접점은 제가 이렇게 접점의 형태를 회로를 수직으로 그려놓기도 하고 수평으로 그려놓기도 합니다. 우선은 수직으로 그려놓은 문제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얘를 수직으로 들었는데요. 수직의 형태라고 할 때 A접점은 여기 옆에 있는 걸 철편이라고도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짝대기, 짝대기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고요. 얘를 만약에 수평으로 그려놓으면 위쪽에 그려져 있는 게 A접점입니다. 그래서 형태가 어떤 거냐면 우리 세 가지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시간은 어떤 거예요? 평상시 조작하기 전에 어떤 경우에요? 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려져 있다. 회로가 열려져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오프 상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상태는 오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려져 있고 조작을 했을 때는 닫혀진다라는 얘기네요. 조작이 완료했을 때까지는 얘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조작 순서에 대한 문제이니까 우선 A접점이라는 건 조작하기 전과 조작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필요한 거죠. 평상시에는 조작하기 전에는 오프 상태더라. 조작을 할 때는 닫히는 온 상태가 되더라. 그러한 접점을 뭐라고 하더라? A접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요. B접점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철편이 짝대기가 왼쪽에 있는 거죠. 얘를 수평으로 눕혀놓으면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B접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심벌 꼭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얘는 이제 A접점하고 반대죠. 평상시에는 닫혀져 있다. 그러니까 온 상태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은요. 조작을 하고 있을 땐 열리는 상태 오프 상태가 되는 거를 우리가 B접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접점과 B접점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요. C접점은요. 얘가 같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접점이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접점과 B접점 동시에 동작을 하는 그 연동의 형태 우리 교재에도 제일 첫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C접점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우리 문제에서 C접점이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 문제 정도 있을까요?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일 중요한 건 A접점과 B접점의 지금 의미 그 다음은요. 형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것들의 종류들이 쭉 나열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총 9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4개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요. 어려운 건 아닌데 우선 사실상 우리가 명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상 그렇게 입에 이렇게 착 와서 붙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선은 그냥 의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좀 색깔을 칠해놓은 이러한 글씨들은 암기를 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실 수도 있으세요. 어쨌든 의미만 기억하시면 더 좋기는 한데 어쨌든 한번 읽어볼까요? 수동 조작 수동 복기예요. 그러면 항상 스위치 또는 접점이라고 얘기했던 건 조작하기 전 조작하고 있는 상태 조작이 완료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A접점과 B접점 구분된 거는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특징적인 거 한번 보시죠. 우선 A접점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스위치 수동 조작 수동 복기 접점에서 가로하고 스위치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스위치 어떤 걸 스위치라고 얘기하나요? 사무실이나 이렇게 여러분들 방에 들어가셨을 때 조명기구를 켤 때 걔를 스위치라고 얘기하죠. 걔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는요. 우리가 들어가서 불을 키려고 하면 스위치를 키죠. 그럼 불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을 딱 뗐습니다. 무슨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손을 조작하기 전에 있는 스위치를 조작을 하고 조작을 완료하느라고 손을 완전히 다 뗐죠. 모든 상황이 다 끝난 상태인데 불이 계속 들어와 있네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수동 조작 수동 복기라고 얘기합니다. 복기는 뭡니까? 복기는요. 여러분들이 방을 나갈 때 조명등을 끄기 위해서 스위치를 끄는 거죠. 그럼 원래 스위치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제 말이 떨어지죠. 들어가서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조작을 한 거고요. 수동으로 조작을 하신 거고요. 어떤 상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를 원위치 시킬 때도 여러분들이 손으로 수동으로 동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수동 조작 수동 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의미를 둬야 되겠네요. 우선적으로는요. 수동 수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퀀스에서 수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손으로 직접 하는 걸 수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얘는요. 맨 처음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A접점이니까 예. 오프 상태였죠. 오프 상태였기 때문에 얘는 투입을 하거나 전원을 투입하거나 또는 공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상태로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요.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죠. 스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얘를 원위치 시키려면 오프 시키려면 수동의 형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B접점은 이거하고 반대가 되겠죠. 애초에는 투입이 되고 있었고 공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얘를 조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차단이 되고 오프가 되죠.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이 상태를 다시 원위치 돌리려면 수동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 꼭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서 뭐만 바뀌었나요? 수동 조작, 자동, 복귀네요. 그러면 제가 손으로 안 해도 자동으로 복귀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 패드에 총알 버튼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총알 누를 때 계속 이렇게 누르시잖아요. 물론 요즘에 누르고 있으셔도 괜찮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막 누르는 겁니다. 누르면 버튼이 튀어 올라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저는 푸시 버튼의 말을 좀 더 좋아하는데 어쨌든 푸시 버튼 또는 버튼 스위치 이런 말로 우리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명칭은 수동, 조작, 자동, 복귀입니다. 누르면 동작을 하고 손을 떼면 자동으로 원위치 돌아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벌이 이렇게 두 가지 심벌이 있죠. A접점, B접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개가 이거하고는 차이 나는 건 두 개가 떨어져 있고 여기 짝대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형태, 느낌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심벌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시작 버튼, 정지 버튼 이렇게 나오죠. 시작할 때 꾹 눌러주시면 시작을 하는 거고 원위치 복귀하고 그 다음 꾹 누르면 아예 전원을 차단해 버릴 거니까 얘 정지 버튼, 제일 많이 적용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얘의 동작도 한번 보시죠. 맨 처음에는 어떤 상태였나요? 오프 상태. 그 상태에서요. 제가 누르면 동작을 하면 공급이 되고 투입이 되고 온 상태가 되더라. 그리고 손을 딱 떼는 순간 자동으로 오프, 자동으로 돌아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쪽은요. 애초에 상태는 온 상태였고 제가 누르면 동작을 하면 차단이 되고 그때 오프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손을 딱 떼면 자동으로 온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번, 2번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작하기 전과 조작하고 있는 것과 조작이 완료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시간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 접점, 그 다음에 조작 스위치 잔류라는 말이 있고요. 전자 접촉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은 기계적인 접점 다시 한번 보죠. 물론 이 기계적인 접점을 리셋 스위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리셋 스위치요. 이거는 지금 어디에 제일 많이 사용되냐면 냉장고 문에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냉장고 문이 열리거나 또는 닫히거나 냉장고 문을 열면 실내등이 들어오죠. 그리고 문을 닫으면 실내등이 꺼지는 딱 이런 형태. 그래서 그 힌지에 보시면 조그만 스위치 하나 달려있어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스위치요. 그런 걸 우리가 기계적인 접점 리미트 스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A접점, B접점이 있으니까요. A접점이니까 동작을 하면 문이 닫히면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문을 열리면 동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거 반대로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A접점, B접점이니까요. 어떠한 동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동작을 하게 되면 공급이 되고 ON이 되더라. 그리고요. 동작이 멈추게 되면 자동으로 OFF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자동으로 복귀되는 접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럼요. 동작을 하면 차단이 되고 OFF가 되고 그리고 동작이 완료하면 자동으로 복귀하는 접점을 우리가 리미트 스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요. 조작 스위치 잔류라는 말 있죠. 우리가 잔류한다라고 하는 건 남아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말. 상태의 유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벌만 다르지 사실상 우리가 1번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벌만 좀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푸시 버튼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앞에 꺽쇠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걸린다라는 겁니다. 딱 어디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버튼 보셨을까요? 한번 꾹 누르면 딱딱 걸리고 한번 더 누르면 또 딱딱 열리는 보통 우리가 전기에서는 좀 많이 안 보셨을까요? 보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볼펜에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딱딱딱딱 그거 기억하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off 상태였지만 동작을 하면 누르면 on이 되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시 off 시키려면 수동으로 동작을 시키셔야 돼요. 얘는요. 애초에는 on 상태였지만 누르면 off가 되겠죠. 그리고요. 다시 한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one 위치 시키려면 수동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off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on 상태에는 수동으로 해야 하더라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전자 접촉기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동작을 하면 off 상태에서 on이 되고 다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수동으로 off하는 거. 이게 마찬가지고요. 차단하고 얘를 그 상태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동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1번하고도 또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4번이랑 5번은 1번이랑 같은 내용인데 왜 심벌이 다릅니까? 이거는 그냥 버튼의 형태로 만든 거고요. 1번은 스위치의 형태. 이렇게 텀블러 스위치라고 얘기하는 스위치 형태로 만든 거고요. 얘도 그런 스위치 형태로 만들었는데 얘는 전자 접촉기예요. 얘를 동작시키려면 또 다른 곳에서 신호로 얘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 전동기의 기동 스위치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좀 큰 제품을 우리가 전자 접촉기 접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 4번, 5번은 같은 거니까 심벌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7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고요. 제일 복잡하기도 하고 많이 혼선을 가져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릴레이부터 볼게요. 우리가 릴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걸 릴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솔레노이드 같은 형태를 릴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대부분 우리가 솔레노이드를 감은 이유는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 감았어요. 전자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 이 전자석을 가동시키면 그 전자석이 설치가 돼 있는 곳에서 뭔가 철편을 잡아당기거나 잡아당길 걸 다시 원위치시키거나 이런 형태를 가져오겠죠. 그건 무슨 의미예요? 원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자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신호를 주면 다른 곳에서 뭔가 작동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또는 대전기 접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요. 이 릴레이가 따로 있고 그 릴레이 옆에 얘네들이 쭈루루룩 보조적으로 달려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릴레이를 사용한다면 릴레이에 보조 접점들이 있습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두셔야 하고요. 그렇다라는 건 릴레이가 작동을 하면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릴레이가 작동을 하면 보조 접점들이 동작을 하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즉시라는 말입니다. 즉시 동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릴레이가 동작을 하게 되면 릴레이의 보조 A접점, B접점이 즉시 동작을 하는데 얘는 A접점이 있으니까 동작을 하게 되면 예, 온이 되겠죠. 오프해서 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B접점은요. 동작을 하고 차단을 한다. 당연히 열리겠죠. 오프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릴레이가 동작을 하지 않으면 릴레이가 정지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릴레이가 소자되면 이렇게 되겠죠. 동작을 하면 우리가 여자 되면 이런 말을 쓰는데 요즘은 잘 안 쓰시더라고요. 어쨌든 동작을 정지하면 얘네들은 전부 다 자동으로 복귀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선 릴레이가 동작을 하면 즉시 동작을 하고 릴레이가 동작을 멈추면 정지하면 모두 다 자동으로 복귀하는 접점입니다. 이걸 우리가 릴레이 개전기 접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요. 한시동작 시한동작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익숙한 용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한폭탄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시한폭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시한폭탄이라고 얘기하는 건 원하시는 시간을 마친 다음에 띠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줄어들어서 0 되는 순간 뻥 터지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뻥 터진다라는 건 신호가 흘렀다라는 얘기죠. 딱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타이머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시한이라는 건 시간을 카운팅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타이머 접점 타이머 닐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벌 보시면 위에 이렇게 삼각형 여기도 삼각형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한시 또는 시한 동작 접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타이머는 시간이 설정돼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선요. 그래서 타이머에 신호를 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타이머가 동작을 하게 되면 그 설정된 시간을 카운팅할 겁니다. 카운팅을 하고 시간이 딱 0초 되는 순간 동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T초 후에 동작을 하면 오프였으니까 온이 될 거고요. 이쪽은요. 온이었으니까 오프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그 정지 타이머가 정지해버리면 동작하는 신호하고요. 타이머의 전원이 끊기면 또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타이머의 전원이 없어지면 정지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자동으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릴레이 접점과 이거의 차이는 시간 타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 동작형 이거는 시한폭탄 폭탄 정도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문제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반대되는 점 한시 복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이머 접점이니까 타이머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타이머가 동작을 하면 동작을 하긴 하는데 얘는요. 복귀의 시간을 차이를 둔 거예요. 복귀요.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예를 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전자레인지 정도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을 세팅을 하고 시작을 딱 누르면 막 데우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딱 끝나면 꺼지는 거. 꺼지려면 원위치 돌아와야 되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타이머가 동작을 하면 우선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시간이 지나면 예 오프하는 형태 여기는 반대로 특정 시간이 되면 다시 온의 형태 그래서 A접점과 B접점으로 나눠지더라 라는 거 뭐 문제는 자주 출제는 안되지만 그래도 좀 기억은 해두시기 바랍니다. 반대라는 거 앞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요. 9번이요. 수동 복귀 접점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전동기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동기를 열심히 사용을 하고 계시다가 전동기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 전동기가 열을 받거든요. 그러면 열을 받게 되면 예 얼른 전원을 차단해야 되죠. 이걸 계속 내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그 일을 대신해 줘야 됩니다. 그걸 대부분 우리는 열동 계정기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열동 계정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우선은 열동 계정기니까 열받으면 먼저 빨리 차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지보수 하시는 분이 가셔서 전동기를 점검을 하고 원위치를 돌리게 된다면 예 뭐 한 거예요? 수동으로 복귀시키면 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수동 복귀 접점입니다. 인위적으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인위적으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X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A접점 B접점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얘도 동작은 바로 작동을 하면 공급이 되는 거고 온이 되는 거고 얘는 차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수동으로 꼭 오프시켜야 한다. 얘는 수동으로 온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열동 계정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열동 계정기입니다. 평상시 동작을 하고 있다가 열받으면 딱 차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점검자가 와서 점검을 한 상태에서 다시 온시켜서 사용하는 게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시퀀스 정리하고요. 1차적으로 정리를 끝났습니다. 우선은 이번 강의는 제가 옆에 따로 교재를 올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번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시퀀스 제어는 순차적인 제어다라는 거 그 다음은요. A접점 B접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A접점과 B접점이 시간의 타임에 따라서 종류가 9개로 구분이 되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작하기 전과 그리고 조작하고 있는 순간 그리고 조작이 완료된 순간 이렇게 해서 크게 시간 타임을 세 가지로 구분했을 때 조작 순서가 조금 다르더라 그 중에서 꼭 제가 4개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면 아마 이번 첫 번째 시퀀스 강의는 어려움 없으셨을 거고 반드시 그래도 그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